인도에, 저희가 사회에 방송이 나가면서 저희 첫날도 그렇고, 이렇게 팬들이... 네, 안녕하세요. 쏘리입니다. 쏘리입니다. 네, 이번에 인도에 인도한 나라를 가게 되는데 꼭 한번 가고 싶었던 나라인데 이렇게 좋은 멤버들과 좋은 제작진, 피디들과 함께, 피디들과 함께 알 수 있게 돼서 정말 즐거웠고요. 무엇보다도 두근두근 인도가 물론 잘 되겠지만,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 멤버들과 스태프들과 함께 가서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. 그게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인도에 대해서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언어가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은데요. 정말 인도 사람들께 말이 많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나라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. 영어로 좀 했는데, 저희도 영어가 완전 네이티브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정말 그게 어려웠는데, 하다보니까 저희가 음악으로 저희가 소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,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더 자세한 점, 프로그램 보십시오. 더 여행인 이스라엘 더 자세한 점 아시다시피 더 자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revolta. 더 자세한 점은 fug집이 있겠죠. 더 자세한 점 안이 있겠죠.